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의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퀴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 하게 될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 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의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퀴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 하게 될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 낯선 단어 외면하고 아는 단어의 집중 중요한 단어라면 빈칸 퀴즈로 풀어 읽다보면 어느새 아하! 하게 될거야 이렇게 하면 읽기가 놀이로 되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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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